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117페이지의 권리의 변동 및 법률 행위에서 적중 예상 문제입니다. 1번, 물건의 승계치득에 해당하는 거죠. 자, 승계치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승계치득은 두 가지가 있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고요. 또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상속은 포괄 승계죠? 따라서 이전적 승계고 승계치득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원시치득입니다. 2번,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아, 이거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전적 승계를 찾아보면 되겠죠? 5번,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권리 상실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법률사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약은요, 계약입니다. 따라서 예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이 필요한 거죠. 예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방예약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자, 일방예약이라는 것은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을 말하고요.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조 행사하는 법적 성질이 뭐가 되냐면 형성권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일방조라는 것은 예약이 된 후의 문제입니다. 예약은 계약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아, 3번 매매 일방예약은 단독행이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조심하시죠.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의사표시 자체가 뭐냐 하면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니까 3번도 X가 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그 연결이 가장 바르게 된 것은 채무승인은 대표적인 관념의 통제죠. 4번, 시어 완성 후의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제이다. 답은 4번이 됩니다. 6번, 다음 중 감염의 통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걸 우리가 관념의 통제라고 하고요. 관념의 통제는 뭐가 있느냐. 1. 대리권 수료의 표시 2. 공탁의 통제 4. 사원총회의 소집 통제 5. 채권 양도의 통제나 승낙 6. 채무승인인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최고와 거절은 뭐가 됩니까? 의사의 통제인 거죠. 따라서 3번, 이행의 최고는 관념의 통제가 아니라 의사의 통제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번, 다음 중 의사표시 해당하는 것은 자, 일단 의사표시라는 것은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위는 의사표시고요. 법률행위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아니네요. 의사표시는 추위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1번, 활기를 원하죠. 2번, 사기를 원합니다. 4번, 기증하기를 원하고요. 5번, 채무를 면제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다 의사표시예요. 근데 3번을 보시면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뭐죠? 사실행위죠.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9번,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죠. 그러면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찾으라고 하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나머지 것들을 찾으면 되고요. 1번, 증여, 계약이죠. 2번,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3번, 전세권 설정, 계약이겠죠. 4번, 상속은 계약 아니죠. 단독행위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나요. 10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보시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또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인 거죠. 따라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중 어느 하나가 없게 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못합니다. 성립이 돼야 무효지, 유효지를 따지겠죠. 5번, 법률행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소로 함으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외치지 못한다. X입니다. 무효냐, 유효냐는 성립이 된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예약은 뭐죠? 계약입니다. 이게 일방예약이 예약 완결권을 일방적으로 인사한다고 해서 자꾸 단독행위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예약을 한 후의 문제고 예약을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이 필요하므로 매매 일방예약은 계약입니다. 12번이죠. 다음 중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처분행위라는 것은 물권행위와 준 물권행위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와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로 우리가 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로 우리가 준 물권행위라고 하고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는 거죠?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죠. 2번,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것이니까 물권행위고요. 5번, 전세권을 양도하는 것도 물권을 변동시키는 것이니까 물권행위죠. 이에 말해서 3번, 채권을 양도하거나 4번,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채권을 변동시키는 거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니까 준 물권행위인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예약을 했다고 해서 어떤 처분행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약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1번이 뭐죠? 답이죠. 2번, 증여는 계약이고요. 3번, 법인설립행위는 요식행위죠.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설정은 물권행위고 매매는 채권행위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죠. 14번이죠.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업. 매매 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유효요건이죠. 특별효용요건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2번, 우리 민법상 요식행위, 시험범위 안에서 요식행위는 법인설립행위 하나입니다. 가끔 다 아는 것은 유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언과 법인설립행위 외에는 다 불요식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2번, 교환은 불요식행위고요. 3번,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주된 계약이고요. 저당권 설정계약은 종된 계약이니까, 3번 도 X가 되는 거예요. 1번, 신탁행위라는 것은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양도담보와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두 가지가 신탁행위로 평가되거든요. 따라서 1번,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법률의 효력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농지치득자계 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에 대해서 매매계약할 때 농지치득자계 증명이 없다라도 그 매매계약자신이 유효한 거죠. 2번,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특히 탈세를 목적으로 한다,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5번, 채무혜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으로서 반사별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채무혜피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X입니다. 자,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후발적 불륭이죠. 후발적 불륭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므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6번 문제입니다.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5번 보시면 법률행의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원시적 불륭은 무효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그것이 가능한지 불륭인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서 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팔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직으로 계약을 했어요. 과학적은 가능합니다. 땜 건설하고 수십만 명 동원해가지고 금속탐지기를 뒤지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거래관념상 따지는 것이냐. 그런 것은 뭐죠?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따라서 원시적 불륭은 무효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17번입니다. 불륭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죠. 우리가 가능한지 불륭한지 여부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없어야 불가능한 겁니다. 특정된 사람이 할지 못하는 주관적 불륭은 뭐가 아니에요? 불륭이 아닌 거죠. 남의 물건을 팔기로 계약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는 이전 등계해 줄 수 있겠죠.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겠죠. 따라서 나만 불가능한 거죠. 주관적 불륭입니다. 불륭은 불륭이 아닌 거죠. 5번, 타인 소유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매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법률적 불륭으로서 무효이다. X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거든요. 따라서 직곳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한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18번이죠. 반사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자, 이거 좀 정의하시면 좋은데 강박입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제약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만약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결정 안 한 거죠. 의사결정 안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것. 세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반사회적 법률인 것은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 불편해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 왜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규정이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비진이 표시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진종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인 거죠. 따라서 강박이 있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기억해 두시고 이 네 가지를 꼭 나눠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1번 보시면 18번의 1번입니다. 법률행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경위로 언제나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자, 우리가 대린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도 대린이 하고 의사표시도 대린이 한 거고 법률행위도 대린이 한 거죠.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에서 궁박만 본인이고요.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린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중매매가 대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중매매 과정에 적극 가담했는지 안했는지도 대린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 대린의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화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이 매순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이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것. 자, 20번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 혼인, 야권, 이혼, 동거와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인 거죠. 대표적으로 본처와 결혼해 주고 나와 혼인할게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20번, 갑은 혼인 중의 자로서 본처의 동의와의 병과 첩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처 이혼하고 본처로 가족관계 등록하기로 약정을 하고 유효의 걱정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동거 생활하던 중 갑과 병 간에 정의 출생하였다. 자, 정은 부양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양육비, 생활비를 지급하려는 계약은 유효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갑병 간의 불화로 첩계약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갑이 병에게 아파트 한 채와 정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건 뭐죠? 유효한 거죠. 특히 조심할 것은 첩을 들이는 계약은 무효지만 첩계약을 해소하는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첩계약 해소 계약도 유효하고요. 그것을 조건으로 한 아파트 양도 계약도 유효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기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뭐가 무효인 거죠? 본처와 이혼하면 너를 본처로 등록해 주겠다. 이건 뭐죠? 무효인 거거든요. 2번, 본처 을과 이혼하면 병을 철호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X고요. 갑은 2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처병이 있는 갑은 을료와 첩계약을 하고 반사이저법률 무효입니다. 아파트 한 채와 매월 생활비로 300만을 주기로 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아파트 한 채를 주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이저법률 무효고요. 생활비를 주기로 하는 것은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갑은 아파트 소유권 을명의로 이전하고 을과 6개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을은 생활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갑이 을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갑이 을료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료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보시면 갑은 소유권에 기여한 아파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질문인 거죠. 왜요? 갑이 을료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을료에게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것, 물론 반사회적이죠. 또 반대로 범죄를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반사적입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질범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딸 데리고 있다, 5천만 원 모치면 네 딸 석방을 하겠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주면 그 딸을 석방을 계약했어요.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따라서 3번,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을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에 물려기 때문에 다음 번호가 3번이 되는 겁니다. 23번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인간 본성의 발의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금, 범죄자금을 단순히 음릭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산례 입장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반사회적이 아니라 유효한 겁니다. 1번, 반사회적 행위를 조정된 비자금을 은닉하게 임치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법률 행위가 아니고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임치인이 그 반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주지직을, 성직을 돈 받고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 종교법인이 주지로 임명한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2번은 X고 이건 결론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했어요. 대리인이 적극 까담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도 모르도 상관없이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은 안 읽어보겠데요. 안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5번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인간 본성의 반환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24번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이 답이죠. 반복적이죠. 이중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대리인이 적과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반사회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최근에도 시사되는 게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4번이 답이죠. 우리가 보험금을 편시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뭐죠? 반사회질서 법률에서 무효겠죠. 5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로는 설령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X, 반사회질서. 그래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나중에 피의 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26번이죠.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 의뢰계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이중매매죠. 이중매매인데 제2매순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고요. 옆에다가 이 정도는 적어놓으시는 게 좋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이런 갑의 배신 행위에 뭐 했습니까? 적극 가담했고요. 갑에서 병으로 뭐가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물론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병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으면 등기도 무효인 거죠. 따라서 제1매순이는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종고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1번 보시면 을은 자신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하여 병에 대하여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것. 자, 27번입니다. 불공유한 법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객관 요건이 충족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법률 행위실을 기준해 따라서 매매 계약했다면 매매 계약할 당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5번 어떠한 법률 행위가 불공동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입니다. 매매 계약할 당시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28번입니다. 불균형 법률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죠. 자, 불균형 법률 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취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유행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2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유행 경우에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X고에 추인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반사회적 법률이 일종이니까 1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무유행의 전환의 법률가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라도 합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3번 부담 없는 증여 증여의 경우에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4번도 뭐죠? 경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대해서도 백사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 주관적 요건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겸이고 객관적 요건은 뭐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장 불공정이 존재해야 되는데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 요건도 주관적 요건도 모두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29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궁박만 본인입니다. 따라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이 세 가지 주관요건에서 궁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때문에 3번 대리행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X가 되는 것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5번 법률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이란 것을 추정된다. X 추정되지 않으므로 주관용 요건이든 객관순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죠? 무효를 추정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것 30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용 요건에 관한 이용사 폭리 행위에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 성립권이 아니다. X가 되는 것 2번 맞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무형의 전환의 법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궁박 3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궁박입니다.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고요. 4번 조심하시는데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적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X가 되고요. 5번은 X죠. 궁박은 본인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의 기준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34페이지 3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